근데 40곡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번 슬로다이브 공연을 위해 잠깐 만든 거고 슬로다이브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냥 임의라고 해도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 곡을 마치고 이 곡을 마치고 내려갈게요. 이 곡을 마치고 내려갈게요. 그 곡을 마치고 し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흔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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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천서와 흔들과 흔들과 흔들 천서와 흔들 천서와 흔들 천서와 흔들 천서와 흔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